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제작가 백이범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습 코스가 되겠죠. 보통 저는 개념과 좀 병행해라 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념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출 강좌에 대한 소개입니다만 기출 학습 방법 그런 것들도 곁들여서 교재 구성 강좌 특징 수강 방법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될 얘기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삼순환 기출 특강 변형 반복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저만의 프로그램이죠. 반복 학습이 되게 강조가 되는 그런 개념 기출 단계에서의 학습법을 그대로 녹여낸 교재와 강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출 학습이란 무엇이냐라는 거 사실 뭐 이제 뭐 시중에 보면 그리고 뭐 다른 뭐 기출 교재들을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게 뭐 강사 강의 교재든 아니면 시중에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교재든 기출 교재들을 보면 뭐 천여 문제 이상 수록한 사실 뭐 거의 모든 기출을 다 수록한 그런 기출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무분별하다라고까지 편화하고 싶진 않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다라는 걸 좀 전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는 기출 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기출 학습의 완성도거든요. 많이 푼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라는 건 많이 풀면 물론 좋긴 한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다 소화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기출 유형에 녹아있는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단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체화시킬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 학습의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 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뭐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첫 문제를 본다? 첫 문제를 푼다? 첫 문제를 한 번 보는 것보다는 500문제를 두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반복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기출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반복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중요 유형을 선별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이제 뭐 문항이 좀 늘긴 했어요.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500문제 조금 안 되는 470여 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의 말미가 되다 보니까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엄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변형까지 그렇죠? 오리지널 기출을 푸는 게 기본이겠습니다만 반복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변형 반복 훈련 오엑스 형식으로 또는 주관식 형태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뻑뻑한 형태로 자료나 발문의 형태를 변형해서 반복 변형 변형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물론 강의는 유형별 오리지널 문항을 강의를 합니다. 오리지널 문항을 유형별로 한번 풀고요. 당연히 이제 강의와 함께 기본이 되는 1회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2권을 보면 3권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오엑스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알맞은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형태 주로 이제 단답형이 될 텐데 주관식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알맞은 문제들을 적절히 변형을 했어요. 형식을 그래서 두 번째 풀고 마지막으로는 전범위 모의고사의 형태로 다 흔들어서 섞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23회분이 아마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세 번 반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데드라인은 한 6월 모평 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으면 좋아요. 겨울 때 끝내면 가장 좋고 근데 아무래도 세 번 반복하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은 좀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을 하면서 이제 겨울 때 조금 욕심내자면 여기까지는 좀 끝내면 좋고 상반기에 모의고사의 형태로 이제 23회분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면서 재점검을 하는 3회 변형 반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1, 2, 3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 및 정답 권수로는 4권입니다. 그래서 기출 오리지널 문항 대체로 설명은 드렸는데 유형별로 구성해서 개념과 좀 곁들여서 학습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뭐 한 단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학습 예시 같은 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과 함께 기출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에서 익혔던 여러가지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자료 그리고 풀이법 이런 것들을 한번 녹여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1회독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해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정확하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 이 두 마리 토끼를 결국 잡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일단은 정확하게 푸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빨리 풀어도 틀리면 의미가 없거든. 그 다음에 정확성을 높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어떤 그 풀이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통한 숙련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면 자연스럽게 효율성은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풀이로 정확하게 푼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푼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X 주관식 형태로 변형을 해서도 그래프를 그려보라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발문의 OX를 한번 따져보라든지 약간 좀 꼼꼼하게 오지선다 형태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푸는 프리알고리즘들을 좀 정교하게 점검할 수 있는 복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11문제 정도는 쳐냈고요. 460문항 딱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맞춰야 되니까 20문항 23회분의 모의고사가 3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맞춰서 한번 쭉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필수본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필수본과 자매 강조하죠. 필수본과 병행수강하는 것이 좋은데 제 추천은 대단원 정도, 한 대단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필수본 1단원 끝내고 3순환 들어가서 이렇게 누적적 복습의 형태로 개념 기출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조금 자기 실력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병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N수, 재도전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아예 그냥 아싸리 병행하셔도 좋고요. 특히 재도전하는 학생들은 필수본 VIP랑 병행하셔도 좋아요. 필수본이 조금 더 헤비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어쨌든 개념과 기출은 같이 가져가는 게 좀 더 유기적으로 개념의 어떤 개념 학습의 완성도 그리고 주요 프리, 주요 유형에 대한 프리 알고리즘의 습득과 채화 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개념 기출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를 어떻게 3순환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별도로 준비했던 커리큘럼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드리긴 합니다만 여기서 또 반복하자면 일단 뭐 개념 1단원 하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OT는 플랜 B OT는 아닌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플랜 B를 원래는 3순환 기출을 끝내고 나서 플랜 B를 하라는 형식으로 제작은 했는데 학생들이 요렇게 저렇게 뭐 뭐 제 커리큘럼을 활용하다 보니 특히 플랜 B 역학의 기술 같은 경우는 필수본하고 병행하고서 그리고 3순환으로 가는 게 좀 더 아무래도 기출 문제는 실전 문제다 보니까 필수본하고 바로 1단원 풀면 뭐 쉬운 문제들은 괜찮은데 이제 킬러급 문제들은 조금 어렵더라 뭐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역학의 기술과 병행을 하거나 역학의 기술을 먼저 필수본과 함께 이수한 후에 3순환 1단원으로 들어오면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문제가 잘 풀리더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개인차는 있으니까 보통 이제 플랜 B를 중간중간에 적당히 자기가 필요한 부분 유형별로 나뉘어있죠 학습 형태별로도 나뉘어있고 플랜 B는 또 플랜 B 별도의 OT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병행해 가면서 누적적 복습을 추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순환도 그 안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 성미가 급해가지고 1, 2, 3권을 동시에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이거는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습니다 3순환도 그 안에서 좀 누적적 복습의 형태로 1단원 끝내고 2단원 할 때 1단원 시작 3단원 할 때 2단원 1단원 롯데는 조금 학습 부담이 가중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한 바퀴는 돌린 상태로 시간을 맞추면 어느 정도 학습의 양이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플랜 B는 이제 약간 옵션이니까 그렇다 치고 1단원 끝내고 2단원 들으면서 1단원 2단원 끝내고 3단원 들으면서 2단원 그러면서 다시 OX 주관식 1단원 이렇게 가져가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빡세게 하면 3월 학평 전에 조금 느슨하게 여유있게 가져가더라도 6월 모평 전에 개념 3회독과 기출 3회독을 완성할 수 있는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놓고 N제나 모의고사로 들어와야 그 이후의 학습들, 실전 학습들이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게 부실해져 버리면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후반부 커리큘럼 특히 타강사 커리를 듣고서 제 N제나 실무로 넘어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제가 워낙 커리큘럼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좀 투덜거리는 경우들이 제 커리큘럼을 이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대로 안 하고 개념 기출 대강하고 대강 한두 바퀴 그냥 돌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다른 애들 실무 풀더라 다른 애들 N제 풀더라 벌써 세 번째 풀더라 뭐 이런 거에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그런 주변에서 들리는 의미 없는 노이즈들에 휘둘려가지고 자꾸 자기의 학습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학생들 할 건 하고 넘어가야 완성도가 생기는데 그리고 성취도 그때그때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부의 어떤 학습 단계를 충실하게 완성해내지 못하고 뒤에 이제 N제나 실무로 넘어오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풀이를 못 알아듣겠다는 동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동 문제가 어렵다는 동 실전적이지 않다는 동 이제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제 뭐 아 물론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좌절을 겪었을 때 어찌 보면 낙천적인 거죠 본인의 탓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남 탓 커리 탓 교제 탓 난이도 탓 유형 탓 별의별 탓들이 다 나오는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풍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정도를 거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하더라도 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초월해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제 커리큘럼 늘 얘기하잖아 풀커리는 1년 안에 못 듣는다 잘 골라 들어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초월하는 만큼의 방대한 커리큘럼을 구축해 놨으니 그리고 매년 유지 부수하고 또 추가하고 유지 부수하고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잘 다져가면서 취사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삼순환도 이런 형식으로 학습하면 좋다 백문이 무려 일견이고 그리고 뭐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겠죠 하여튼 뭐 절 믿고 필수본 삼순환 조합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플란비 역학의 기술 올해 역학의 기술 버전 2도 나오는데 그렇게 추가된 제 상반기 커리큘럼 본격적인 엔제 프리 또는 실전문제 프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확실하게 알고 개념을 하는 이유는 개념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야 출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푸는 이유는 그렇죠 특정 유형을 뚫어내는 효율적인 풀이법들 다양한 풀이법들 그리고 뭐 유형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함이죠 일종의 기본 내공들을 쌓는 작업인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변의 어떤 노이즈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노배가 어떻다 풀이가 어떻다 뭐 별의별 노이즈들이 많은데 어찌했든 간에 좀 믿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만큼 당연히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검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커리큘럼과 강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고 제 커리큘럼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무엇보다도 꾸준함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삼순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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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